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풋 캘린더의 캔슬 버튼, 하이드 속성을 사용하여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을 숨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이 기능은 캘린더 밸류 타입이 이어먼스이거나, 이어먼스 데이트 아워, 이어먼스 데이트 타임, 혹은 이어먼스 데이트 타임 세컨드인 경우의 하나입니다. 이어먼스 데이트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앞에 각 칼린더 밸류 타입의 경우, 인풋 캘린더는 기본 상태에서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을 표시합니다.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인풋 캘린더의 캔슬 버튼, 하이드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캔슬 버튼 하이드 속성이 트루인 경우, 날짜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 캘린더입니다. 캘린더 밸류 타입이 이어먼스인 경우,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됩니다. 캘린더 밸류 타입이 이어먼스 데이트 아워일 때도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캘린더 밸류 타입이 이어먼스 데이트 타임인 경우에도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먼스 데이트 타임 세컨드인 경우에도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됩니다. 날짜 취소 버튼을 숨기기 위해 캔슬 버튼, 하이드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이어먼스 데이트 타임 세컨드일 때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어먼스 데이트 타임일 경우에도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어먼스 데이트 아워인 경우 역시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어될 때도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린더 밸류 타입이 이어먼스인 경우에도 날짜 선택 취소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